자 안녕하십니다. 11월 15일 오전 뉴스브리핑 시작했습니다. 자 어제 11월 14일부로 신규 코로나 207건 누적 직계 5578건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자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레벨 기준은 조금 완화되어 가고 있고 걱정들은 참 많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희망 하나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지금 우리가 벗어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발병수가 더 늘어난다는 건 예상된 거였고 그래도 주사를 맞으면 중증을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기에 좀 그래도 믿고서 한번 끝까지 한번 달려보는 그런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어제 11월 14일부터 시작됐죠. MIQ 자가격리는 입구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서 그 MIQ 격리는 7일이고 7일 후에 3일 자가격리로 해서 마지막 날 9일째 되는 날 코비드 검사한 후에 이제 모든 격리가 해제되는 걸로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언젠가는 무격리로도 갈 수 있고 그냥 자가격리로도 좀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뭐 맘엔 들지 않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처음 뉴스 오늘 오클랜드 코비드 19 발명이 곧 정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어차피 완화되면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최신 모델링에 따르면 오클랜드 코로나 19 발명은 쇼핑이 방해가 되지 않는 한 11월 말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다른 주머니가 울퉁불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죠. 데이터 모델러 샌 핸디는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에서 사례수가 줄어들기 전에 하루에 최대 300건까지 증가할 것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양이지만 12월이나 1월까지 상황이 최고조에 달하지 않고 훨씬 나쁜 사례로 발생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여튼 3.2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쇼핑도 하고 나갔다니면서 점점 더 늘 수 있다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도 주사에 맞으면 중증을 할 수 없다니까 약도 있고 하니까 지금도 약은 있다고 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했는데 완전히 코로나 약은 아니었지 그 전에 있던 약들 있잖아요. 그 전에 사스레 이런 약을 갖다 폭탄으로 다 주는 거예요. 먹다 보면 어떻게 낫는데 이번에 나온 약은 거기서 코로나에만 좋은 성분을 뽑아서 그 약을 만든 거죠. 어떤 회사는 지금 또 레시피를 레시피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그런 설계도를 풀어가지고 라이센스 없이 다른 날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아주 뭐 그래서 계속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게 뭐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말 힘들 텐데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뉴스 보건당국은 코비드19 확산으로 농촌 마울 인구가 가장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전국을 행진하고 사례가 새로운 기록을 갱신함에 따라 농촌 마울 인구가 가장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제 보고된 207명 중 로토루아, 타우포, 타우타라티라루아의 새로운 사례가 발생하면서 코비드19이 북섭에서 확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률이 낮은 지역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건강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디스트릭 DHB의 닉사우스 사빌우드 최고 경영자 포함하여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지역 마울 인구의 55%만이 이중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매우 우려됩니다. 우리의 예방접종률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확실히 마울의 경우 90% 비 마울의 경우 90%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뭔 소린지 뭐 90% 확신 우리 마울의 경우 90% 비 마울의 경우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는 첫 번째 백신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인종에서 84% 두 번째 73% 겨자를 자르지 않지만 특히 마울의 경우 매우 나쁩니다. 마울의 경우 백신 사례가 적다는 거죠. 근데 뭐 말 안 들어 얘들 원래 말 안 들어. 마울의 주가 원주민들이 말 잘 안 듣습니다. 뭐 많죠. 전 세계의 원주민들은. 근데 이제 그 뭘까 그냥 무지한 신념? 믿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니라는 생각도 있지만 무지해서 오는 믿음? 이런 경우 말 정말 안 들어. 우리 엄마가 이겼어. 어떻게 정신 차려야 엄마가 그랬대. 우리 엄마 언니가. 죽어야 정신 차린다. 죽어야. 죽어야 정신 차리는 거야. 모르죠. 저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은 맞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암튼. 다음 뉴스. 코로나19 델타 발발. 정부는 오크랜드 국경 개방 날짜 예방접종 부스터 출시 및 와이 커터 경보 수준 변경.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정부는 이번 주에 오크랜드 경계가 언제 재개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테이블에 있는 한 가지 옵션은 예방접종이 낮은 지역을 폐쇄하거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만 개방하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네. 내각은 오늘 여름에 오크랜드를 떠나는 오크랜드 시민들이 필요한 조치와 시기와 부스터 롤 아웃 및 와이 커터 경계 수준에 대한 결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저도 일찍 맞아가지고 부스터 맞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5월달인가 6월달에 맞았는데. 오크랜드 경계에 대한 발표는 이번 주 후반까지는 없어서 예상됩니다. 내각 장관들은 노슬랜드와 타이라 휘티와 같은 지역의 시민 기업 지도자들과 함께 접종률이 낮은 지역 사람들이 너무 큰 이유에 빠트리지 않으면 오크랜드 경계에 다시 여는 것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또 그것만 빼고 열어봐. 또 왜 빼고 열었니 또 난리 난다고. 이게 제가 뭐 자신 다 까대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항상 보면 이게 정말 모든 사람을 다 뭐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부스터 샷도 얘기가 나오고 아직 뭐 이번 주에 다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좀 기다리시면 또 오크랜드 국경 개방에 대한 것도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하여튼 와이카트 경보수전이 이번 주에 다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발발 타우랑과는 이번 주에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건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타우랑과 오페스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나오면 어떻게 되려나 다시 어떤 식으로 할지 제가 참 궁금해요. 저도 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할까 저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참 이번 주에 나오면 타우랑과를 또 락다운 시킬까? 오크랜드처럼 테이커에 만들기 할까?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켜봐야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26,774개의 기업이 8개월 만에 뉴질랜드 회사 사무실 등록을 없앴습니다. 이거 망했다는 거지 망했다는 거. 8개월 동안 베어프렌트에 있는 1,651개를 포함하여 2,600개 이상의 기업이 뉴질랜드 회사 사무실 등록이 사라졌습니다. 최신의 수치는 8월까지 2만 6,774개의 기업이 등록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에 3만 817개의 등록이 삭제되었고 그중에 1,819개의 기업이 회사 주소가 베이에 있는 작년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격이라서 참 순간 읽는 게 좀 애매하게. 하여튼 대충 이해되시죠? 작년에는 3만 개가 없어졌고 지금 올해 8월까지 올해는 2만 6,000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을 잃은 것이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패와 죄책감을 직복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실험률 낮아기...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이게... 이게 아주... 이게 업데이트 된 날짜가 늦은 거 가지고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발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발표하기 좋은 것만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기준점이 어디냐를 봐야 됩니다. 이게 항상 모든 게... 아무튼 뭐 경기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쓰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는 100% 맞고 안 좋아지고 있는 것만은 맞아요. 근데 집값은 오르고 지금 사람들이 돈 쓰는 거 보면 돈 쓰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생각할 때 아 이게 내년까지 내년이 돼야 진짜 뭔가 나오겠다. 올해까지는 사람들이 아직 뭐냐면 별 느낌이 없는 거지. 자기네가 진짜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잘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을 풀어서 이게 돈이 돌아가지고 됐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내년쯤에 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내년에 오겠다. 왜냐하면 돈 풀기가 계속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지금. 빚잔치인데. 제 생각입니다. 암튼. 자 다음 뉴스. 로토로아이 살해 접촉자 추적 진행 중. 우리가 올 줄 알았던 날이 왔다. 똑같아요. 남성도 올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로토로아 커뮤니티에서 두 건 코비드19 사례가 발병 후 테아라 코비드 허브 코디네이터 카렌보이스가 한 말입니다. 교육부 건강이 어제 아침 미디어의 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례는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닌 건강 문제를 로토로아 병원에 치료를 요청한 후에 발견됐으며 이후 양성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격리된 방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다른 환자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감염염증 프로토콜이 관리되었습니다. 관련 의료 종사자도 두 명 검사마다 현재 격리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검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가 딴 병 때문에 병원 가는데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렇다니까 현재 상황이. 이게 안 돼요. 검사가. 참 애매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 그냥 퍼지는 거지 뭐. 퍼질 수밖에 없어요. 완화되고 하면은. 위드 코론의 주사 다 맞았으니까 약이나 준비해놓고 걸리면 바로 약 먹어야지. 약은 준비 다 돼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뉴스. 이게 좀 황당한 뉴스죠. 황당한 뉴스가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부동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자들은 오클랜드 주택으로 기입한 지 며칠 만에 10만 달러 추가로. 그러니까 읽어드릴게요. 두 명의 사우스 오클랜드 첫 주택 구매자는 부동산 거래가 자신이 사려고 했던 집을 급히 팔았다. 그러니까 사려고 했던 집이 못 산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며칠 있다가 바로 10만 달러 올려서 내놓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이거지. 이 상인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 지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클랜드 측 하늘 높이 집값을 올리는데 입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우스 오클랜드 힐스 부동산 트레드자 이사인 가격 올리지 않고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가격을 재판말될 수 있다면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씽은 12월 1일 경매에서 자신이 파파코라트 쪽이 최고 입찰자였으며 15분 쉬고 새로운 전화 입찰자가 나타나 90만 불을 지불하기 전에 87만 불에 입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장난. 뭐 누구 말이 많으실 때 이렇다면 장난질 한 거네. 90만 불이 아니라 87만 불에 땡을 치고 주인한테 아우 잘 봐서 한 다음에 성금 내놓고 리퍼지 걸고 바로 마켓에다가 이제 10만 불 얹어서 내놓는 거겠지. 이게 법적으로 세금을 내면 잡을 길이 없어요.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말은 만약에 자기들도 안 팔리면 손해를 보는 건데 손해를 안 보지. 그 가격에 팔고 그냥 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현금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돈 20% 가지고 10% 정도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하는 거지.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짜증이 나죠 진짜로. 근데 이게 이러다가 막판에 잡는 사람들이 이제 뒷목 잡는데니까 이게 폭탄돌리기 되니까 이게 지금 똑같아요. 이러다가 이러다가 어쩌다가 김병수인가 잘 사나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러면서 집값이 다 올려놓을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집값이 뭐 자연적인 지들끼리 사고팔고 다 올리는 거야. 집값이 지금 다. 예. 그러면서 집값이 올라갈까. 외부의 역량도 아닌 지들끼리 사고팔고 올리는 거죠. 지금 저는 그래요. 지금 외국 사람 투자 제한했잖아요. 경기 힘들어지고 난리나 봐. 푼다 또. 뻔해. 아무튼 뭐 그거 그덕 그걸 막아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무튼 오늘 유지민 실장 월요일날 뉴스로 한번 찾아뵙는데 앞으로 또 좋은 뉴스가 있으면 또 새롭게 또 손빠르게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